이번 시간에는 여러분의 윈도우 컴퓨터에서 원격 제어를 통해서 윈도우가 설치되어 있는, 윈도우 서버가 설치되어 있는 인스턴스에 접속하는 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인스턴스 목록에서 윈도우 서버를 선택하신 다음에 오른쪽 클릭하면 커넥트가 나옵니다. 이걸 클릭하면 이렇게 생긴 화면이 떠요. 여기에서 다운로드 리모트 데스크탑 파일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클릭합니다. 그러면 파일 하나를 다운받을 거거든요. 바로 그 파일 안에 여러분이 원격 제어하려고 하는 인스턴스에 대한 여러가지 정보들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이 파일만 더블 클릭하면 여러분이 뭘 일일이 입력할 필요 없이 바로 연결할 수가 있는 아주 편리한 파일이에요. 그런데 아직 우리가 패스워드를 모르는 상태거든요. 이건 이제 어떻게 하면 되냐면 여기 Get Password라는 버튼을 누릅니다. 그러면 이렇게 생긴 화면이 뜨는데 여기에서 파일 선택을 해요. 그리고 우리가 그 인스턴스를 생성할 때 비밀번호가 적혀있는 파일을 다운로드 받았잖아요. 그 파일의 위치로 찾아가서 걔를 선택합니다. 그러면 그 파일 안에 있는 내용이 이 안에 들어가거든요. 그 내용이 뭔지는 모르셔도 됩니다. 그리고 Decrypt Password라는 키를 누르면 우리가 원격 제어를 할 때 사용할 수 있는 비밀번호를 이렇게 알려줍니다. 그럼 여기 있는 이 비밀번호를 이용해서 접속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자, 아까 우리가 파일을 다운로드 받았었잖아요. 그죠? 이 다운로드 받은 파일을 이제 클릭해서 클릭하면 원격 데스크톱 연결이라고 하는 화면이 뜨는데 여기에서 연결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생긴 화면이 뜹니다. 여기에 뭐가 적혀있냐면 우리가 만든 인스턴스의 IP인 54.238. 블라블라라고 되어 있는 것들이 적혀있어요. 그리고 아이디도 적혀있죠. 편하죠? 그런데 암호는 안 적혀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암호를 카피해서 여기다가 붙여넣기 합니다. 붙여넣기가 안되면 직접 입력하셔야 돼요. ZAS MQ 7R 곱하기 FC라고 하고 뭐 다음에 로그인할 때 쉽게 하려면 내 자격 기억 체크하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확인 버튼 음? 뭔가 잘못됐나 봐요. 그럼 다시 한번 해야죠. 자, 저는 다시 여기 있는 걸 카피해서 자꾸 틀려요. 복사한 다음에 여기다가 다시 붙여넣기 하니까 되더라고요. 자, 이렇게 그리고 확인 버튼 누르면 이런 화면이 뜨면 긍정적인 거예요. 자, 그리고 예를 누르면 보시는 것처럼 이런 화면이 뜨면서 우리의 윈도우 서버에 접속하게 됩니다. 됐죠? 신기하죠? 안 신기하세요? 이런 게 신기해야지 이제 여러분도 공부가 재밌는 거예요. 뭐 덤덤 하시면 손해보는 거예요. 공부 재밌게 하려면 이런 게 신기해야 됩니다. 자, 이렇게 접속한 다음에 여러분이 웹브라우저를 사용하고 싶으면 자, 이렇게 밑을 요거를 이렇게 좀 조정할게요. 자, 이렇게 생긴 버튼을 누르면 이런 화면이 뜨죠? 자, 여기에서 인터넷 익스플로러를 클릭하면 이제 여러분이 웹브라우저를 사용할 수 있는 화면이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럼 여기에다가 여러분이 뭐 오픈 튜토리얼스 근데 이게 지금 제가 마이크로 인스턴스를 쓰고 있거든요? 속도가 빠르지 않아요.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사이트로 접속이 되는데 여러분이 지금 처음 접속하는 거면 아마 여러분 엄청 귀찮게 할 거예요. 여기 진짜 접속할 거냐? 여기 문제가 있을 수 있어. 등록해라. 이런 얘기가 나올 겁니다. 그건 뭐냐면 요건 윈도우 서버입니다. 서버는 보안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아무 데나 들어가지 못하게 하도록 여러 가지 귀찮은 장치들을 해놓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만약에 요걸 서버가 아니라 이제는 데스크톱 대형으로 쓰고 싶거나 서버라고 하더라도 이런 것까지는 안해도 된다라고 생각이 되면 요런 걸 요걸 통해서 요거 귀찮은 걸 없앨 수 있습니다. 자 요렇게 생긴 화면에서 여기에 요렇게 생긴 걸 클릭합니다. 그러면 서버 매니저라고 하는 것이 떠요. 예, 그 서버 매니저라고 하는 요 화면에서 매니지, 아 요게 아니고 로컬 서버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클릭합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I Enhanced Security Configuration이라고 되어 있는 거에 아마 ON이 되어 있을 거예요. 저건 뭐냐면 인터넷 익스플로어에 보안 설정이 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귀찮게 하는 근데 귀찮지만 걔는 다 의미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에 있는 버튼을 클릭하면 아마 여러분들은 ON으로 되어 있었을 거예요. 그걸 다 OFF로 바꾸고 OK를 누른 다음에 요기 있는 Refresh 버튼을 누르면 화면이 갱신되면서 이 부분이 ON이었던 것이 OFF로 바뀔 겁니다. 그리고 다시 웹브라우저로 들어와서 사이트들을 들어가보면 이제 더 이상 여러분을 귀찮게 하지 않을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 Mac, 아니죠 우리 윈도우에서 윈도우 서버 인스턴스로 원격 제어를 하는 방법에 대해서 지금까지 살펴봤습니다.